F.C. 서울 고명진, 윤희록. 윤희록 선수가 더 가세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4-4-2 포메이션. 전방에 대한 선수, 에스쿠드로 선수가 포진하고요.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는 신화영 골키퍼가 역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희철, 김광석, 신진호, 황진성, 황지수, 박성호, 김원일, 신광훈, 노병준, 이명주. 11명의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3년 크로스쿠 개막전. 서울과 포항의 경기가 막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초반에 좋은 기회만 또 있는 포항. 자, 올려줍니다. 뛰어듭니다. 아, 그게 빙나가는군요. 김원일 선수.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노병준 선수를 겨냥한 시리오스였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압박하면서 볼을 배선하고 있는 포항입니다. 중앙 돌파 시도합니다. 아, 그대로 10팀까지 욕심을 좀 냈습니다. 볼 프리킥 주변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비 라인에 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거리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9m15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베니싱. 지금 스프레이를 사용한 장면입니다.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대로 슈트! 골킥 또 하마가 냅니다. 역시 바로 예상대로 그렇습니다. 김진규 선수. 김진규 선수의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렇습니다.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역시 김진규 선수 오랜만에 정말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한 번 보여주네요. 그렇죠. 신화연 골키퍼가 깜짝 놀라서 잡지 못하고 쳐낼 정도로 아주 좋은 강력한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일 선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 노병준. 자, 김원일이죠. 김원일! 아, 힘들었어요. 떴습니다. 두 팀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슈팅수가 많이 안 나오게 되는 정관전인데요. 아, 이런 파울을 유도했군요. 네. 김원영진 선수. 박성우 선수까지 수비에 가담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함께 노리는 그런 장면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머리나 왼발. 그대로 때려줍니다! 높았습니다. 아, 다시 한 번 박성우까지 뚫고 들어갑니다만 그대로 욕심을 좀 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자, 다음 골. 돌아서서 좋은 기회. 그 자리 슛! 아, 대안의 슈팅. 대안 선수 결국은 첫 골을 뽑아냅니다. 네. 대안 선수.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 되는데 윤희 선수가 나가고 코너킥 세트플레이 상황이 바로 전개가 되면서 의외로 중앙에서 대안 선수가 쉽게 네. 2013년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이 2013년 시즌 첫 번째 골을 또 터뜨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즌. 지난해 서른 한 골은 한 시즌 최다 골이었었거든요. 네. 자, 크로스 이제 센터링을 올려주고 뛰어들면서 바로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일대행 만들어 놓고 있는 대안 선수입니다. 앞에서 두 명이 이동해 나가고 놓쳤군요. 그 뒤에서 대안 선수가 중앙에서 침착하게 헤딩으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아주 완벽한 슈팅입니다. 사실은 윤희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코너킥이 바로 대안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골로 연결됐고 이것이 2013년 시즌 첫 번째 개막설에서의 골이 됐습니다. 중간 차단. 다시 한 번 주고 빠지고 포항의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어갑니다. 자, 수비 못 맞고 다시 한 번 좋은 기회! 오른발 슛! 크로랑 막아냈고 다시 한 번 슛! 1대1 통점골! 통점골이 터집니다. 신진호. 바로 슈팅보다는 중간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머리랑. 왼발로 떨어뜨려줍니다. 네. 오, 봤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가 이미 선언이 됐군요. 자, 대안. 헤딩으로 떨어뜨려주고 다시 한 번 대안. 이어 봤습니다. 펠로박스 한쪽까지! 자, 끌고 나갑니다마는 그대로 골킥 선언 됩니다. 자, 중앙에서 약간 몽골이 슛! 살짝 끌려갑니다. 네. 좋은 슈팅 보이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벗어낸다는 것이 잡아냈고 대안! 펠로박스 한쪽 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헤딩으로 벗어냅니다. 아, 코너킥 낮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2선에서 헤딩으로 밀어주고 있는 서울. 떨어뜨려주고! 아, 네. 이곳은 대안 선수가 이런 걸 놓쳤습니다. 온 패스였는데요. 자, 전반전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대안 선수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한 골씩을 전반에 주고 받으면서 1대1 팽팽한 가운데 전반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텐데 네. 자, 후반전 조금 더 두 팀의 공격적인 전개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바르픽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연결되었고요. 다시 한 번 직선으로 내줬고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두 선수의 선사이에서 두 팀의 자, 왼발, 왼발 다시 한 번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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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에스쿠데로 선수의 슈팅도 상당히 좋았어요 빈 공간 확실하게 찔러주는 슈팅이었습니다 2대1 에스쿠데로 한 골 추가합니다 서울이 다시 앞서갑니다 오른쪽으로 아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흘려주고 포항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이어주가 앞선대에서 자 다시 한번 추면 자 다음 골 깔아줍니다 아 골키퍼 김영래가 잘 잡아 냈습니다 올 시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웅엘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대1로 한 골 뒤져있는 황선영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를 바꿨습니다 자 서울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옆에 박수 모서리에서 슈팅으로 나요 아 살짝 뛰어나가는군요 아주 강력한 슈팅 아 너무 좁지 않나요 자 올려줬고 그러나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 그 정면에서 일단 뒤로 내줬고 다시 한번 뛰어들어는 선수를 봤습니다마는 김영래 골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의 속도 자 흘려줬고 다시 한번 왼발 아 너무 꺾었어요 그러나 주만 뛰어들면서 다시 한번 인터셉트 왼쪽으로 잘 내줬고 자 포항이 선수를 만들어갑니다 악성면까지 땅볼 깔아주고 밀려줍니다마는 터더냈습니다 공세는 서울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수인 김진규 선수가 공격에 아주 빠르게 가담을 했구요 자 뒷쪽에 다시 한번 슈팅 찬스 왼발 힘이 들어갔어요 자 데이안 선수 저런 상황에서 혼자 해결해야죠 자 다시 한번 데이안 뒷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중앙 자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슛 돌키퍼 잘 받아냈습니다 프레킥 준비합니다 멀리나 올려줍니다 약간 뒤쪽으로 핸팅 높았습니다 에스쿠네로 역시 부지런해요 네 아 왼쪽으로 내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크 정면에서 가슴 떨어뜨리고 왼쪽으로 좋은 기회 슛 케너마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한 두 번 연결해서 슈팅을 만드는 것 그것을 포항 선수들은 생각해야죠 자 롱트라인 뒷쪽 네 좋아요 슛 슛 슛 됐어요 이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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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이 터집니다 네 좋아요 아 중앙에서 예전서 자 좋은 기회 이명중 그렇죠 대장구 슛 대장구 슛 아 그거 냅니다 빠져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에스쿠데로 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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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미스 사인위만 살았어요 자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2013 K리그 클래식 개막전 지난 시즌 우승팀 서울 FA컵 우승팀 포항 맞대결 2대2 무승부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